안녕하세요. 이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듣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자기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자막 없이 보고 싶다. 그런 문의가 항상 있어요.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목표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듣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. 언어가. 쓰기, 읽기, 말하기, 듣기. 그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듣기예요. 다른 거 말하기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듣기가 제일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잡으셔야 돼요. 만약에 지금 이미 성인이다. 이미 성인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듣기를 하고 싶다. 굉장히 오래 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거의 뭐 3년, 5년 정도 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듣기를 그래도 열심히 했다. 학교 다닐 때. 그랬으면 그동안 뭐 6년 우리가 뭐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무시 못하는 기간이거든요. 그런 기간들이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. 한 1, 2년 정도에 뚫릴 수도 있어요.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출량이 필요해요. 영어에. 그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영어가 귀에 들어오는 그 양이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양이 많아야 돼요. 어떤 영상을 시청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씩 뭐 갑자기 I met my friend yesterday.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거의 있다가 So I went to a restaurant with him. 그러다가 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의 영상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지금 영상을 쭉 시청했지만 제가 영어로 얘기했던 건 단 두 마디밖에 없었죠. 그러면 내가 영상을 10분을 시청했건 20분을 시청했건 내가 들은 영어는 두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돼 있는 영상 있죠. 그런 거를 보시면 20분을 똑같이 어떤 사람이 봤다고 쳤을 때 20분 내내 영어가 들려오는 영상을 보신 분하고 20분 동안 두 문장만 나오는 영상을 보신 분하고는 당연히 20분 내내 영어가 나오는 영상을 보신 분이 듣기를 많이 하신 거죠. 그분이 더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. 목표에. 결론은 영어로 쭉 나오는 어떤 영상을 자꾸 시청을 하셔야 돼요.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접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어떤 임계량이 있어요. 각 사람마다 듣기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는 양이 있어요. 그게 뇌 속에 들어가줘야 뇌가 다른 언어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된 드라마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즐겨 시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막 팝송 같은 거 즐겨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귀가 뚫려 있더라고요. 이 귀가 뚫린다는 기준은 뭐냐면 영어를 들었을 때 이 언어에는 그냥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. 언어의 높낮이가 있고요. 억양이라고 하죠. 그리고 각각의 발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말에 어떤 액센트가 있어요. 강약, 중강약이 있어요. 마치 노래처럼 음악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래나 이런 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음악을 그냥 노래를 듣더라도 노래 가사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, 기타 소리 이런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가 하면 그냥 들었을 때 가사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액센트와 높낮이와 속도와 강약, 중강약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들리는 사람이 귀가 뚫렸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귀가 뚫린 사람이면 이제 단어를 알고 문장 패턴을 알면 다 들려요. 나머지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귀가 뚫리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뚫렸을 때는 단어와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되는 거죠. 두 개가. 근데 우리가 보통 임계량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도 그 크닥 뭐 듣기에 관심이 없었고 드라마, 영화 이런 거 나는 뭐 서양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팝송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면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3년, 5년이 필요해서 아무리 앉아가지고 문제지 풀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나는 듣기에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드라마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시청 하신다 그러면 원어민이 방송하는 거 있죠. 원어민이 영어로 방송하는 거. 무슨 뜻인지 물론 모르니까 재미가 없겠죠. 그러면은 시청이 좀 어려울 거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재미있을 만한 영상 같은 거 예를 들면 게임 영상 같은 건 재밌단 말이에요. 구경하는 거. 그냥 막 방송해 주지만 구경하는 거 자체가 재밌는 그런 영상들 좀 보시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게 제일 무난해요. 미드가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있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메이크업 같은 거 하시는 하는 거 그런 거를 메이크업만 보는 거죠. 영어는 그냥 흘러나올 뿐이고 그런 걸 자꾸 시청을 하시면 이제 임계량이 차겠죠. 그 임계량을 채우시고 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단어 암기를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했잖아요. 근데 눈으로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각 단어를 사운드를 뭐 사전으로 다 들어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그 사운드에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발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흉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거를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고요. 그런 쉐도잉을 자꾸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단어라든지 어떤 플로우를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캐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현 같은 거를 익히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드라마를 시청을 많이 하시고 영어로 쭉 나오는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단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서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시면 빠르면은 이미 영어 레벨 자체가 좀 높으신 분들이면 뭐 한두 달이면 뚫리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그렇지 않고 좀 영어 레벨이 낮은데 학교 다닐 때 좀 공부에 신경을 썼던 분들이면은 한 1년 정도 걸리고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도 영어랑은 완전 담 쌓고 사셨던 분이면 뭐 3년에서 5년 정도 잡으시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뭐 자막 없이 시청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세요.